안녕하세요 매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11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얄리아 이 시장의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글로벌 3상 한자모집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얄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글로벌 3상 한자모집을 완료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바이오시밀러의 인디케이션 적응이 항암제라든지 자가 면역질환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외에는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아얄리아 같이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 2월달에 아얄리아 바이오시밀러 CTP 사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3상을 돌입했죠 바이오시밀러는 1상을 하고 3상으로 넘어가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요 작년에 3상을 돌입해서 최근에 독일 유럽의 스페인 13국에서 임상 대상인 당뇨병성 방부 부정 환자의 모집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환자 모집하는 게 사실 되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환자의 모집을 완료하고 이번 글로벌 3상 임상 3상을 통해서 CTP 사이와 기존의 아얄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리제론 관련되는 부분이 개발을 하고 블록버스트 안까지라는 치료제죠 그래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서로 비교를 하죠 비교 임상을 진행해서 연내 결과가 확보되면 허가 절차를 돌입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항반변성이라든지 당뇨변성 연간의 항반부종 이런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작년 기준을 보면 글로벌 블록버스트 기준이 이제 1조 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큽니다 11조 정도니까요 거의 이제 뭐 바이오의약품 탑10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규모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2023년도니까 내년도 말 정도에 이제 품질 물질 특허가 이제 종료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좀 더 뒤에 있는 2025년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규모가 더 크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유럽 시장이 좀 열리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 이렇게 이제 터커 관련되는 부분인데 아얄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터커가 더 빨리 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종료되기 전에 아 출시가 되어서 선점을 하는게 이제 바이오심을 가장 중요한데요 자 오리지널 물질 특허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CTP 사이 관련되는 상업화에 나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기존의 항암제 뭐 자가 면역질환제 이어서 안가지란까지 포트폴리오 확장을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지금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내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외에 졸레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CTP 39 그 다음에 프롤리아 관련되는 CTP 41 그 다음에 뭐 이 스텔레라 관련되는 CTP 43 여기 이제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이니까 요거는 이제 3상을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허가 절차로 돌입하니까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매년 셀트리온 입장에서 있죠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는 자가 면역질환 관련해서는 악템라 관련되는 인상 인상을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특허 만료 관련되는 부분이 2023년 내년도 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물질 특허가 만료된다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계속 이제 중점으로 사고 있는 것은 사실 뭐 시작은 이제 아 유럽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유럽시장보다 훨씬 시장규모가 큰 두배 이상 큰 가격도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과 노력들을 계속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터커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간에 이제 나왔던 이제 선전되었던 부분들과 이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존슨앤존슨의 자가 면역질환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 터커 만료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 암젠도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유효성평가 변수를 만족을 한 상태고요 스텔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면역질환에서 인디케이션이 건선 뭐 간절염 크롬병 개항성 대작염 요런 어떤 치료제 허가를 받은 인트로킨 관련된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질환제 중에서도 이제 타켓이 조금 이제 여러 군데가 있죠 뭐 tnf 알파를 뭐 억제를 하면서 자가 면역질환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인트로킨 관련되는 부분을 억제하면서 자가 면역질환을 치료하는 부분이 이제 스텔레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보면 2020년도에 매출액이 8조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얄리아 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큰 규모죠 8조 정도면 그래서 스텔레라의 물질터커가 2023년 9월달 내년도 말 정도에 앞두고 있고 유럽은 막 앞서 아얄리아 마찬가지로 그 뒤 2024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기존의 바이오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에버그린 전략으로 이런 어떤 물질터커라든지 어떤 제형변경 여러가지로 이제 터커 어떤 만료기관들을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에 앞서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은 선점하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텔레라 물질터커 만료식이 합쳐서 상업하기 위해서 여러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뜨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세계기업이 삼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티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올해 하반기 목표로 아 2020년도 작년도 12월달 재작년도죠 삼상을 개시했고 작년도 이제 올달에 한자모집을 500명이니까 뭐 대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tnf 알파 억제제 인 뭐 램시마라든지 유플라이마 아 그래서 여러가지 어떤 기존의 이제 자가 면역질환 그 타켓을 가지는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계속 가진다 그래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가요 항암제 뭐 보단 크진 않습니다만 이 100조 정도 이상의 어떤 시장규모를 가지니까 굉장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면 우리가 자가 면역질환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이제 듣는다 이래 봐야 되겠죠 국내에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에피스라든지 동아에스티라든지 아 이런 회사들도 지금 뭐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구요 자 그리고 이제 셀티룬 입장에서 사실 뭐 아픈 손이죠 예 큰 성과를 많이 못내고 있는 허주마 근데 이제 개발력이 뭐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출시라든지 전략이 조금 이제 허주마는 좀 실패 좀 가까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리지널과 이제 동등한 어떤 효과 입증은 아 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 이라든지 위암치료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호주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리지널 어떤 약품과 동등한 어떤 효과 안정성 보이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지 아 여기에 실렸어요 예 AJCO 인가요 그래서 가천대길병원에서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의 뭐 어 9년 10년 이렇게 뭐 지금 1차 하악요법 치료를 받은 18세 이상의 허투양성 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 이제 위암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후행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우행적으로 이제 좀 조사를 해서 안사 30명에는 허주마 한 나머지 이제 72명이나 기존 이제 트라스트 주맘을 치료제를 투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RR 이라든지 아 이런 이제 반응률 같은 경우가 ORR 은 이제 아 기존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cr 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pr 이란 부분 요게 이제 합쳐지면 아 고게 이제 ORR 이에요 근데 이제 dcr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안전적인 병도 그러니까 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요런 이제 스테이블한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 요런 이제 질병조정열 요런 부분들도 기존의 어떤 치료제에 대비해서 비슷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pfs 관련된 부분들도 호주마가 아 조금 이제 좀 떨어집니다만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래서 안전성도 호주마가 치료제 기존 치료제 유사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회지에 알려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는 보면 직접적인 설태료 기사는 아닌데 사실 이제 뭐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가장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거의 2020년도에 코로나 같이 이제 주가가 고전 대비해서 뭐 심한건 90% 뭐 대부분이 반토막이고요 뭐 7 80% 고점 작년 고점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매매라든지 아 그리고 이제 이 금리 관련되는 이자가 올라가면서 신용 관련되는 부분 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어 연락이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자기 돈으로 사실은 주식을 매수 하신 분들은 만약에 뭐 자기 좀 못 팔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뭐 기다린다든지 이런 어떤 선택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반대매매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 그 부분에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어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반대매매 규모가 5조 3천억이었다 뭐 정권사 10개 정도를 보니까 그래서 대출금리도 좀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시 회복이 좀 쉽지 않은 어떤 전망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개인들의 어떤 반대매매 규모가 어 4조가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꼭 이제 신용 관련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미수거래 3일 정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비중으로 가장 좀 큽니다만 어 종목으로 보면 뭐 이렇게 너무 뭐 안 좋은 종목을 많이 했다기 보다는 그냥 좋은 종목입니다 뭐 삼성전자 뭐 그 다음에 바이오의 대장주 뭐 셀트리온 2차전지 엘제 에너지 솔루션 요런 거거든요 근데 요런 쪽에 이제 반대매매가 많았다는 것은 어 무차별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대용주군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금리 인상 어떤 우려감으로 작년 고점 대비에서 많이 빠져서 어 삼천선 이하로 또 내려진 상태에서 반대매매가 아주 뭐 급증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신용장고도 좀 줄고 이런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용용자 금리도 뭐 올라가게 되면 어 2020년부터 뭔가 그레이트 로테이션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쪽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부분이 다시 이제 역턴을 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 유동성도 이제 이점 대비해서는 많이 이제 줄어 있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도 아 지금 박스건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8억 정도가 반대매매가 올해 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 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아 밑골에 좀 나오면서 이제 약세 조금 뭐 약부합세 정도죠 그래서 16만원이 조금 안 지켜져 있는 상황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가격도 그대로 이제 15만 9천 5백원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매수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7.35 그 다음에 기간들 매도고요 개인들 좀 소폭이니까 크게 지금 사실 흐름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16만원권 자체가 이제 올 초에 만들어졌던 15만원권 이런 부분하고 해서 이제 다중바당을 만들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눌려줬다가 올라갈지 사실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 거래량은 좀 줄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제한적인 어떤 흐름으로 계속 주가가 흘러가니까 피곤도가 좀 더해 가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빨리 21선 회복과 볼랜점맨 상단 그리고 추세지표 어떤 전환으로 요 그 나와 있는 그 하락갭을 메꾸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빨리 좀 나와서 우리 주진들이 좀 웃는 날들이 좀 빨리 전개가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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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